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최근에 드라이버 다운블로우 계속 시키잖아요. 뭐 이제 다운블로우 말고 다음 거 나올 때 안 됐나 이런 생각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블로우 계속 시켜요. 왜? 다운블로우는요. 프로 선수들에게는 공기와 같은 존재예요. 없으면 죽어. 근데 늘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걸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스튜디오에도 공기가 있으니까 제가 숨 쉬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 공기가 지금 현재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신경을 쓸 때 뭐랄까 그냥 좀 공이 잘 맞는 날은 이 인공호흡기 같은 걸 좀 낀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산소호흡기 같은 걸 낀 거야. 그러니까 그날은 잘 맞아. 근데 그거 없는 날은 완전히 공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연습을 통해서 공은 당연히 다운블로우가 되는 거야라는 기본 조건 하에 골프 스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옥 선생님은요. 다운블로우에 대해서 스윙의 카테고리도 는 적이 없고 사실 지금도 늦지 않고 있고 여러분에게는 정말 생존 스윙으로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잘해도 일반 골퍼들이 플레이를 하는데 공이 뜨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거죠.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회원님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다운블로우가 돼요. 오늘 차 못 타고 오셨어요. 저요? 못 타고 왔지. 다운블로우 타고 왔다고 하란 말이에요.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다운블로우 드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모든 답. 여러분은 골프장에 가서 모든 실수, 모든 잘 되는 이유, 기분 좋은 이유, 기분 나쁜 이유가 모두 다운블로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의 환경 속에 공기를 채워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드라이버의 다운블로우, 그냥 뭐 자세 잡지 않고도 이 공에 대해서 내가 들어서 이렇게 해서 마칠 수 있는, 공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세팅이 돼야 된다고 해서 다운블로우를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참 지금까지 배워보지도 않았던 채도 들고 쳐야지, 공 가운데 놓고 쳐야지, 공 날아가지도 않는데 그거 노력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하에 오늘은 이 드라이버를 진짜 실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개녀비의 정립이 조금 어드밴스드 된, 좀 더 개선, 발전된, 아니면 그 상급의 기술이 여러분께 살짝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레슨 중에 한 4, 5개 정도는 상당히 그러한 내용이 줄을 이루게 될 거예요. 자, 공을 가운데 뒀어요. 왜 가운데 둔다고 그랬어요? 다운블로우니까, 그렇죠? 근데 공이 있으면 위를 치는 건 다운블로우예요. 그럼 이쪽 옆을 치는 건 사이드블로우, 아래서 위를 올려 치는 건 어퍼블로우라고 하죠? 그러면 오늘은 실전용으로서 사이드블로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사이드블로우인데 이렇게 보면 옆구리를 쳐야 되는데 옆구리가 많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공을 옆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 옆구리가 많이 보여, 너. 너 거기 보여, 내가 거기 때릴 거야. 이렇게 했는데, 사이드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면 사이드 역시 2층에 있는, 이 공이 놓여 있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굳이 내려갈 이유가 없죠. 바닥을 건드려야 될 이유가 없어. 그냥 옆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공을 왼쪽으로 옮겼어. 그랬더니, 아, 옆구리가 잘 보이네? 좋아. 근데 지금 옥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굳이 바닥에다가 놓을 필요가 없어. 바닥 났다, 괜히 뽕셨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어, 좋아, 좋아. 보여.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옆구리를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옆구리를 때릴 건데 이렇게 위로 드는 건 매우 지혜롭지 못한 준비 동작이죠. 왜?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못 머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빼야지 이렇게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못이 이렇게 꽂혀 있으면 이렇게 들어야 되겠지만 망치를,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접근하자, 이거. 얘 망치랑 똑같잖아요. 그럼 옆을 박을 거니까 딱 보고, 어, 여기. 그래서 딱 들어가지고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딱 가가지고 딱 때렸어. 그랬더니, 오, 아직도 약간 우측으로 밀리지만 그냥 쭉 뻗어나가는데 이 맞는 맛이 어, 잠깐만. 그러면 슬라이스가 아니고 스트레이신데 약간 푸시가 났네. 그럼 다시 한번 쳐봐야지. 여기에서 옆을 보고 옥 선생이 스윙 궤도가 이렇게 완만하면 드로우가 난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들고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쳤더니 어, 이번에는 똑바로 갔다가 드로우가 살짝 났어요. 아하 옆을 치게 되면 다운블로우는 위에서 찍어야 되니까 스윙 궤도가 이렇게 되겠지만 옆을 조금 치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들겠구나. 그러면 옆을 칠 수가 있으니까 드로우 구질이 나기 시작하겠구나. 그래서 사이드블로우를 하는 그 시점부터는 여러분의 공이 슬라이스보다는 똑바로 가거나 왼쪽으로 감기기 시작하는 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본 상태에서 들고 오른손으로 뒤로 빼고 이러시고 치면 공 보세요. 싹 이번에는 똑바로 가다가 가운데로 돌아들어오는 이쁜 푸시 드로우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손은 뭐예요? 오른손이에요. 왜? 지금까지 저는 오른손을 강조를 했으니까. 오른손은 내 감각적인 영역을 충분히 살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굳이 오른손을 써가면서 플레이를 이제 실전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사이드블로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드블로우부터는 오늘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사이드블로우에는 다른 영역이 개입을 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른손으로 치는 건 그러니까 다운블로우는 골프 스윙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뭐냐면 감각의 영역으로서 누구나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감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죠. 스윙은 저는 사이드블로우나 어퍼블로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제가 다른 레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이 왼쪽에 놓여있는데 옆을 보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내려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오른손은 몸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백스윙 탑에서는 이 오른쪽의 영역이니까 오른손의 주도권을 갖고 내려왔지만 공이 완전 몸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옮겨졌으니까 이건 좌측 왼손으로 한번 쳐봐도 괜찮을 법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진짜 프로들이 치는 스윙을 지금 살짝 소개를 해드립니다. 프로들은요 오른손으로 타격하는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본인들은 오른손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여기에서 왼손으로 쭉 밀어줬다가 왼손으로 당기는 스윙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푸시 드로우가 쭉 나고 있어요. 그런데 스윙 아크가 더 커져요. 왜? 오른손은 오른어깨에서 이렇게 치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원의 중심이고 반 반밖에 안 돼. 그런데 왼손으로 치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 이게 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골프를 스윙하는데 피니쉬가 그냥 안정되게 돌아가는 분들은 왼손 스윙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스윙이 하다가 끊어지는 느낌이 있는 분들은 오른손 스윙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른손 스윙의 골퍼는 왼손 스윙의 골퍼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같은 레벨이라면 자 다시 여기에서 왼손을 보내고 왼손을 당기는 느낌이에요. 왼손으로 백스윙 왼손으로 당기는 느낌 그랬더니 저는 살살 침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기까지 돌아와 있어. 그렇죠? 사이드 블러우 어퍼 블러우부터는 오른손에 다운 블러우는 무조건 오른손이지만 사이드 블러우나 어퍼 블러우부터는 이 왼손의 영역이 여러분께 소개돼야 제 양심이 허락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오른손으로 박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시 틀림없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오른손으로 열심히 박을 거예요. 그래도 잘 칠 수 있어.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나는 아직 다운 블러우 소위 말하는 블러우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나는 오른손으로서 다운도 해보고 사이드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옥선생이 오늘 설명을 했는데 왼손을 쓰는 법을 약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왼손을 쓰는 법을 해보는 거야. 자 여기서 들고 왼손으로 백스윙 똑같이 들고 왼손으로 당기면서 스윙을 했더니 피니쉬까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와 또 다른 맛이 있네. 그런데 진짜 골프는요. 이쪽 영역부터가 진짜 골프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다운 블러우 절대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운 블러우를 하지 말고 어퍼 블러우로 플레이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고 제가 딜리버리 게임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옥 선생이 다운 블러우로 태세 전화를 하니까 저 사람이 생각이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그게 아니에요. 다운 블러우는 누구나 갖춰야 되는 기본 감각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갖추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늘 맘만 보여드리는 거지 핵심은 다운 블러우예요. 블러우 영역이에요. 왼손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블러우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있죠? 오늘 제가 거의 백과사전식으로 얘기하는데 히터와 스윙어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 히터는 때리는 사람 스윙어는 스윙하는 사람이잖아요. 히터는 그냥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이 히터예요. 그리고 스윙어는 왼손으로 치는 사람은 자기가 히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스윙어예요. 왜? 여기가 지금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이 맞는 위치는 어깨까지 오기 전에 먼저 공이 맞아요. 그러나 계속 돌아가. 그러니까 스윙어의 영역은 왼손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은 거의 스윙어의 영역으로 스윙을 배우면서 발전시켜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봤는데 오른손으로 칠 때 피니쉬 모양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른손으로 칠게요. 블러우로 칩니다. 이런 식으로 치면 여기에서 끝나요. 여기에서. 왜? 어깨가 중심이니까. 오른 어깨가 중심이니까. 그런데 왼 어깨는 왼손으로 당길 때는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피니쉬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스윙의 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왼손으로 쳐 볼게요.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왼손으로 치고 왼손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왼손으로 치고 이렇게 돌아가요. 이건 제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왼손으로 당기니까 여기서 멈추면 오히려 닫혀. 그러니까 여기까지 돌아가야 안 닫히고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러우 단계 와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음 블러우에서 사이드 블러로 넘어왔을 때는 적어도 다음 블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오른손으로 쳐도 되고 이때는 히터형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칠 때는 본격적으로 스윙어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 이유는 선수들이 왼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왼손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다음 블러우의 레슨이 끝나면 저는 왼손 스윙에 대해서 아주 찬양하면서 여러분께 강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습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지금은 드라이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이라든지 기능 그리고 원리 이걸 분명히 이해해서 여러분의 골프를 꼭 접목을 시켜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주입식으로만 받지 말고 제가 저는 정말 원리를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그걸 여러분의 이해를 해서 여러분의 골프에 꼭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뭐 드릴 말씀 전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국도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플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6시간도 할 수 있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